기다리는 사연 이명웅을 만나려고 많은 이명웅 팬 여러분 그리고 영웅시대 회원 여러분들이 지금 9시 5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이 지루함을 좀 달래기 위해서 정말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이 이 컨텐츠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이 카페의 사장이요 중년의 여성에 이명웅 피켓팅을 도왔는데 성공한 이후에 환호를 하고 비명을 지르고 박수를 치는 이 동영상이요 화제가 되고 있는데 더 폭발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명웅이 여기에 직접 댓글을 달은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1시간 전에 댓글을 달은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인데 온이라고 하는 분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이 동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게 동영상인데 잠깐 올려볼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와 이 동영상에 이명웅이 직접 댓글을 단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을 보면요 너무 가고 싶은데 예매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7시부터 초긴장 상태이시던 손님이 손님을 도와서 돌아와 드렸는데 다행히 성공해서 손님이랑 같이 소리 질렀다 그나저나 이명웅씨 팬들이 이렇게나 좋아하시는데 다음 공연은 진짜 호남평야에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닌지 라고 하면서 이 추가로요 이 동영상에요 이 동영상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이렇게 돼 있어요 티켓팅이 14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해당 영상은 손님의 동의하에 업로드 되었으며 CCTV 날짜와 시간은 오류입니다 실제로는 티켓팅이 시작한 이후 45분만에 이제 티켓팅이 성공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오후 8시 45분 정도에 티켓팅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글과 이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제목은 처음 뵌 손님 이명웅표 자바 드림이라는 이게 화제가 딱 보이는데 자 대박친 거는 이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이엠이오로 이게 이명웅의 인스타그램에 계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공식 인스타그램이고 하나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명웅의 개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명웅이 직접 이렇게 댓글을 쓴 겁니다 오은씨는요 대박이 난 거예요 이명웅이 이렇게 댓글을 쓴 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저도 눈물이 나네요 너무 마음이 따뜻합니다 오은님의 앞날이 늘 권행하시길 저와 영웅시대가 늘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썼는데 답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글이 91개나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대장을 만난다 자 이렇습니다 아니 지금 봤는데 옆에는 손님 아들인가 기 막는 게 왜 이렇게 웃겨 아들인가 손님의 아들인가 이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로또 1등 당첨처럼 이명웅 표 당첨 프레카드 걸면 장사가 더 대박 날 것 같다 자 기운 받으러 왔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이렇습니다 이야 이 오은씨도 대박이 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웅 댓글을 달았다는 프레카드를 걸면 아우 이명웅 팬 여러분들이 몰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뉴스가 되고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이 카페 사장은 대박이 난 겁니다 오은씨는 대박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방송이 되는데 자 이렇습니다 이 미운 우리 새끼의 손공개 영상이요 네이버의 탑100에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에요 아 대단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요 네이버 TV예요 탑100에 보면 이렇게 손공개 영상이요 미운 우리 새끼의 손공개 영상이 이렇게 1위에 당당하게 올라와 있는데 조회수가 8만 2천이에요 8만 2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동영상이 지금 네이버 TV의 탑100에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자 이 선공개 영상을 통해서 어머니 패널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반갑다 영광이다 그러면서 토니 어머님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놓지 않으니까 이제 좀 놓으세요 이렇게 항의를 하는 어머니 패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선공개 영상이 지금 네이버 TV에서 이렇게 조회수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이명웅은 여기에서요 MR 없이 보랏빛 엽서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 정말 노래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리고 앙콜곡을 또 하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방을 보시면 그 앙콜곡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난다 꿈에도 이렇게 이렇게 이명웅의 노래를 들을 줄 생각도 못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요 전문가가 사주를 봤는데 지금의 이명웅의 지금 이런 슈퍼스타의 인기는 전성기는 아직 최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동엽의 멘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시 후에요 두 시간 후에 이렇게 미운 우리 새끼가 본방이 시작이 돼서 자 이렇게 두 시간을 기다리는 이명웅 팬 여러분들의 지루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행복하고 기분 좋은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